과연 토익 실전문제에서 어떻게 빠르게 풀 수 있을까? 복수 형태에 조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3일 후에 군대 간다? 미래가 없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을 빡살하는 남자, 톱빡남 김진태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토익 문법 실력을 끌어올려줄 실전문제풀이 컨텐츠 10초 박살토익을 준비해왔어요. 문제풀기, 개념설명, 실전적용 이렇게 3단계로 알차게 진행될 거니까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침없이 1번 문제에 들어갈게요. 1번 문제 20초 드립니다. 준비, 시작! 자, 1번을 풀기 위해선 이 포인트를 챙겨주시면 됩니다. 사형식 동사 여러분들, 일반적인 타동사는요. 뒤에 보통 목적어 1개밖에 못 옵니다. 근데 어떤 타동사는 욕심이 많아서 목적어를 2개씩 갖고 다녀요. 이렇게 목적어 2개 갖고 오는 타동사를 사형식 동사라고 이름 붙입니다. 첫 번째 문장을 좀 볼까요? 그랜트, 승인하다라는 동사인데 그랜트가 대표적인 사형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목적어 2개 올 수 있어요. 어스, 우리 첫 번째 목적어 퍼미션, 허가 두 번째 목적어 목적어 연달아 2개 올 수 있습니다. 해석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더 커메디, 그 위원회가 그랜티드, 승인했다. 우리에게, 첫 번째 목적어에게 퍼미션, 허가를 우리에게 허가를 승인했다. 자, 이 사형식 동사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이 사형식 동사를 암기하지 않으면 두 번째 문장을 틀리거든요. 자, 두 번째 문장 좀 볼게요. give, 동사가 있네요. 주다, 동사 아픈 주언가요? we, 우리, 목적어도 있어요. tourist, 관광객. 자, 근데 이 관광객 명사 뒤에 information, 정보, 명사가 또 온다고? 아닌 것 같은데. 아, informative, 유익한,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줄 수 있겠구나. 형용사 정답. 그럼 지금은 틀렸습니다. 물론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죠. 근데 명사를 꾸며주려면 해석이 좀 자연스러워야죠. 해석 좀 해볼게요. we give, 우린 준다. 유익한 관광객을 준다. 유익한 관광객을 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해석이 너무 이상해서 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정답은 information, 정보, 명산대, where? 이 기부가 대표 사형식 동사거든요. 사형식 동사 뒤에는 목적어 연달아 빠방! 두 개가 올 수 있다. 해석을 해봤자 우리는 줍니다. 관광객에게 정보를 줍니다. 너무 좋네요. 그래서 사형식 동사를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땅 하고 끝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누굽니까? 톱박남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토익시험 잘 나오는 사형식 동사 빈출 동사들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넘겨드릴 거니까 멈추시고 캡처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첫 번째 캡처 빡! 두 번째 캡처 빡! 자, 이 사형식 동사들 잘 외워주시면 시험 나올 때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좋아요. 이걸 기억하면서 1번 문제 다시 돌아올게요. 항상 문제를 풀 땐 동서를 먼저 찾기 바랍니다. 동사가 문장의 중심이거든요. 동사가 있네요. Will offer 제공할 것이다. 동사 있는 건 좋은데 그 뒤에 빈칸이 있네요. offer는 제공하다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 와야죠. 뭐야? 목적어는 명사밖에 안 되는데 이 뒤에 명사가 있네요. opportunity 기회 명사 어, 뭐지? 그러지 마시고 offer는 방금 봤던 대표 사형식 동사입니다. 사형식 동사는 목적어 연달아 빠방! 두 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빈칸은 offer 사형식 동사의 첫 번째 목적어 명사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B purchase a page 참가하다 동사 필요 없어요. 동사 뒤에 왜 또 동사가 옵니까? A purchase a poetry 참가의 형용사 아니에요. 명사 필요하지. 자, C랑 D를 보니까 C participants 참가자 명사 살리시고 D participation 참가 명사 살려야겠네요. C랑 D는 둘 다 명사니까 약간 해석이 필요합니다. 자, 해석해 볼게요. The upcoming trade show 다가오는 무역 박람회가 제공할 것이다. 참가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상한데요. 그것보단 C가 들어가서 이 다가오는 무역 박람회가 참가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게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C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는 다 풀었고요. 과연 토익 만점자는 과연 이 포인트를 갖고 어떻게 빠르게 풀지 1인칭 시점에서 보여드릴게요. 1인칭 도우! 동사 먼저 제공하다 목 어? 목 저어있네? 아, 사형식 동사 목 저어 두 개 명사 동사 안되고 형용사 안되고 C명사 D명사 해석상 C가 정답 끝! 자, 2번 문제 갈게요. 2번 문제 20초 준비 시작! 시작! 자,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이 포인트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칭 대명사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희, 쉬, 댐 이런 게 인칭 대명사입니다. 인칭 대명사가 주어전이 사용되는 형태와 목 저어전이 사용되는 형태가 달라져요. 주어전이 쓰이는 인칭 대명사를 주격이라 부르고 목 저어에 쓰는 인칭 대명사를 목적격이라 합니다. 한번 문제 속에 적용 좀 시켜볼까요? 첫 번째, should keep 유지하다 동사가 있네요. 동사 앞은 전부 다 주어입니다. 그 주어전이의 우리를 쓸 때는 we 주격이 와야지 거기에 우리 스스로 얘는 안됩니다. 주어는 주격이에요. 두 번째, advice 조언하다 동사가 있습니다. 조언하는 목적어 와야겠죠. 그래서 목적어 거기에 목적격 미가 와야지 소유격 my는 안됩니다. 근데 너무 쉽죠?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 말고 그 다음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전치사 뒤에 명사가 와요. 이 명사를 어려운 말로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합니다. 다시 이런 말이 중요한 건 아닌데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 대명사를 쓸 때는 목적어에 맞게 목적격을 쓰면 됩니다. 자 이거 한번 시험 문제랑 연결 좀 시켜볼게요. 여기 한번 with 전치사가 있네요. 전치사 뒤에 명사 찍는 건 너무 좋아요. 근데 거기에 대명사를 고른다?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 거기에 맞춰서 목적격 her가 정답 거기에 she는 안됩니다. 이렇게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을 쓰세요. 자 이걸 기억하면서 이번 문제 다시 풀어볼게요. 항상 동사 먼저입니다. 동사가 있네요. should you fully understand? 뭐 완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다음 and를 중심으로 뒤에 동사가 또 왔어요. comply with 한방에 뭔가를 준수하다 동사 덩어리입니다. 뭐 어쨌든 빈칸이 전치가 뒤에 있네요. 그리고 보기를 보니까 전부 다 대명사입니다. 먼저 안되는 거 대화는 안됩니다. 대화는 소유격입니다. 소유격은 혼자 못 써요. 반드시 뒤에 뭐가 와야죠. 그들의 자동차 그들의 집 혼자 못 씁니다. 빈칸 뒤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소유격 탈락 그 다음 B랑 D를 볼 건데 D는 레이 주격 주어에 쓰는 거 댐은 목적격 목적어에 쓰는 거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이 와야죠. 주격은 안됩니다. 탈락이에요. 자 그럼 B랑 시도 갈 건데 B는 방금 전 목적격 뜯어갈 수 있고요. There's C를 보시면 소유격 뒤에 S를 붙였죠. 이렇게 소유격 뒤에 S를 붙인 걸 어려운 말로 소유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유대명사의 해석은요. 누구 누구의 것 이렇게 명사처럼 해석됩니다. 소유대명사는 누구 누구의 것 일종의 명사입니다. 그래서 명사처럼 그냥 주격 목적격 관계없이 명사처럼 전치사 뒤에 올 수 있어요. 그래서 B랑 C는 전부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해석 좀 해볼게요. 유 당신은 해야만 합니다. 완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The Terms and Conditions 조건 뭐의 조건 계약의 조건을 그리고 준수해야 합니다. 그들의 것을 이게 뭔 말이에요? 이상한데 그것보다는 댐이 들어간다면 다시 당신은 완전히 계약 조건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준수 해야 합니다. 너무 좋네요. 정답은 B로 가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다 풀었고 과연 토익 만점자가 어떻게 빠르게 풀지 1인칭 시점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1인칭 고! 빈칸 전치사 뒤 명사 다 대명사네 소유격 혼자 못쓰고 주격 안되 목적격 소유 대명사 해석상 B가 정답 끝 자 3번 문제 갑니다. 3번 20초 시작 자 이 문제를 풀려면 요 포인트를 챙겨주시면 됩니다. 지시대명사 이름은 거창한데요 이런게 지시대명사입니다. 손가락으로 이거 디스 저거 덫 디스 덫 이거 저거 이게 지시대명사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은 이 지시대명사의 복수 형태에 조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디스는 이거 한개고요 디즈는 이것들 복수입니다. 데스는 저거 한개고요 도즈는 저것들 복수입니다. 일단 단수랑 복수 먼저 판매를 하세요. 다시 가까운 거 디스 디즈 이거 이것들 멀리 있는 거 덫 도즈 저거 저것들 자 이 네가지 지시대명사 중에서 가까운 디스랑 디즈 말고 멀리 있는 덫과 도즈한테 비교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비교하는게 뭔 소리인지는 곧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덫과 도즈의 차이는 엄청 심플하죠. 비교하는게 한개면 덫으로 가시고요. 비교하는게 여러개면 도즈로 가시면 됩니다. 단수복수는 기본으로 까시고요. 과연 비교하는게 뭔 소리일까 제가 한번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한 번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첫번째 문장 이지란 동사가 있어요. 그 다음 된 되는 뭐 뭐 보다란 뜻이죠. 그럼 해석 좀 해볼게요. 잘 따라와 보세요. your desk 당신의 책상은 클린을 더 깨끗해 뭐보다 더 깨끗할까요? 문맥상 그 매니저의 뭐보다 깨끗할까요? 문맥 좀 볼까요? 다시 당신의 책상은 더 깨끗해 뭐보다 당연히 매니저의 책상보다 깨끗하겠죠. 지금 문맥을 보니까 당신의 책상과 매니저의 책상을 비교하는 문맥이 돼요. 이렇게 앞에 있는 책상 명사랑 비교할 땐 멀리 있는 적어 됐을 씁니다. 두 번째 한 번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역시 are 동사가 있고요. 그 뒤에 된 보다가 있네요. 그럼 해석 좀 해볼게요. my dogs 나의 강아지들은 더 크다. 뭐보다 더 클까요? 내 친구의 뭐보다? 문맥상 다시 나의 강아지들은 더 크다. 뭐보다? 내 친구의 강아지들보다 크겠죠? 문맥상 나의 강아지들과 내 친구의 강아지들을 비교하고 있네요. 이렇게 앞에 있는 강아지들 명사랑 비교할 땐 멀리 있는 저것들 도지를 쓴다고요. 그럼 결론이 뭘까요? 비교할 때 절대로 가까이에 있는 디스랑 디즈는 안 쓴다는 겁니다. 왜요? 거기엔 별 이유가 없어요. 그냥 몇백년 전부터 원어민들끼리 디스랑 디즈는 비교할 때 안 쓰기도 했고 덫과 도지로 비교하기로 약속을 했대요. 어쨌든 덫과 도지로 비교한다. 디스랑 디즈로 비교 안 한다. 이거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3번 풀어보시죠. 먼저 R 동사가 있네요. 그다음 then 뭐 뭐 보다. 자 일단 빈칸을 보니까 도지 저것들 then 막 그들 디스 이거 that 저거 에이 이걸로는 문제 못 풉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요? 감이 안 잡힐 땐 해석밖에 없습니다. 해석 좀 해볼게요. Our services 우리의 서비스들은 치펄 더 저렴하다. 뭐보다 저렴할까요? 당연히 다른 경쟁사들의 응 다시 우리 기업의 서비스는 더 저렴하겠죠? 뭐보다 우리 경쟁사들의 서비스들 보다 더 저렴하겠죠? 지금 내용상 우리 기업의 서비스들과 경쟁사들의 서비스를 비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앞에 있는 서비스 명사랑 비교할 땐 두 가지를 씁니다. 멀리 있는 that과 doze 나머지는 원어민들끼리 안 쓰기로 결정했대요. 그럼 a랑 d랑 비교할 건데 that은 한 개끼리 비교 doze는 여러 개끼리 비교 뭐를 비교합니까? 우리의 서비스들과 경쟁사의 서비스들을 비교해야죠. 복수끼리 비교하는 거네. 정답은 a로 가시면 됩니다. 과연 토익 실전 문제에서 어떻게 빠르게 풀 수 있을까? 1인칭 시점에서 보여드릴게요. 1인칭 고! 검사 된 뒤에 있네. 뭐야 해석해봐야겠다. 비교하는 거네. that과 doze b랑 하시면 안되고 복수비교 a 끝. 자 4번 문제 갑니다. 4번 문제 20초 시작! 네 이 문제를 풀려면 요 포인트를 챙겨주시면 됩니다. 비트인과 어몽 비트인과 어몽은 둘 다 전치사입니다. 뜻이 똑같아요. 뭐뭐 사이에 그래서 이걸 그냥 외우시면 판별이 안됩니다. 영어에서 비트인과 어몽은 다르게 쓰거든요. 먼저 비트인 비트인은 사이는 사이인데 정확히 둘 사이 딱 두 대상 사이를 비트인이라 합니다. 반면 어몽은 셋 이상 두 명보다 많을 때는 어몽을 쓰시면 됩니다. 첫 번 예문 좀 같이 볼게요. 첫 번째 대열 비 명사 이건 하나로 외워주세요. 대열 비동사 명사 명사가 있다. 그 뭐 학교가 있대요. 보니까 사이에 있대요. 뒤에 the city 시청 그리고 the bank 은행 건물이 두 개네 두 대상 딱 사이에 학교가 있는 거니까 두 대상 비트인 가시면 됩니다. 너무 좋으네요. 두 번째 문장 동사가 있습니다. 수동태 was selected 선택되었다. 이 사람이 선택되었대요. 많은 후보자들 사이에서 여러분들 두 명 갖고 많다고 하지 않아요. 그건 진짜 많은 거지. 그래서 두 명보다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몽 가시면 됩니다. 자 이 포인트를 갖고 문제 다시 옵니다. 4번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동사 먼저 will be settled 해결될 겁니다. 동사 다 주었는데 대놓고 주어가 있네요. 협상 늘 주어 그 뒤에 어바운 명사 전치나 명사 전명구 수식어가 있습니다. 합병에 관한 협상들 그 다음 빈칸이 또 죄다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빈칸에 전치사가 들어간다면 다시 한번 전치사 명사 전명구 수식어가 또 이어지겠네요. 전부 다 전치사이기 때문에 사실 해석밖에 없습니다. A 먼저 해볼게요. 뭔가에 반대하여 협상인데 합병에 관한 협상들 근데 두 회사에 반대하여 합병 이상한데요. 그 다음 언틀 까지 두 회사 까지 합병 이상해요. 그것보다는 두 회사 사이에 있는 합병이 맞겠죠. 근데 둘 다 사이입니다. 어떡하지? 중요한 건 회사가 두 개네요. 두 대상 사이 비트윈 그래서 정답은 C로 가시면 됩니다. 좋아요. 그럼 과연 이 문제를 토익 실전 시험에서 어떻게 빠르게 풀 수 있을지 1인칭 시점으로 보여드릴게요. 마! 동사 다 전체 단에 탈색해봐야겠다. 쌍인데 합병 이상하고 이상하고 사이 합병 두 회사 C 끝 자 오늘 5번 문제 풀고 오늘 영상 마칩니다. 5번 문제 20초 시작! 자 이 포인트를 맞추려면 예를 챙겨주시면 됩니다. 제목이 이상하죠. 현재 진행의 미래 표현 현재 진행은 BING 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 하고 있는 그걸 강조하는데 미래를 표현한다고 좀 이상하죠? 여러분들 현재 진행은요 물론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이걸 표현할 때 거의 쓰지만 현재 진행은 아주 가까운 미래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현재 진행은 하고 있는 중이다가 아니라 뭐뭐 할 것이다 뜻이 바뀐대요. 자 한번 첫 번째 문장에서 확인 좀 해볼게요. 동사가 있네요. Are introducing 현재 진행 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우리는 도입하고 있는 중이야. 뭐를 새로운 보완 시스템을 다음 주에 뭔 소리예요? 다음 주인데 왜 지금 도입하고 있는 중입니까? 앞뒤가 안 맞네요. 자 근데 다음 주란 시간 표현을 잘 보세요.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이 금요일이거든요. 그럼 제 입장에서 다음 주가 뭔가요? 제 입장에서 오늘 금요일 내일 토요일 그 다음 일요일 그 다음 월요일 3일만 지나면 다음 주입니다. 왜 여러분께 3일 후가 머나먼 미래인가요? 끝이 안 보이는 까마득한 미래입니까? 아이 들어보세요. 나 3일 후에 군대 간다? 이게 뭔 미래예요? 이건 3시간 후랑 다를 게 없는 미래입니다. 이렇게 짧고 가까운 미래 그때 현재 진행이 뭐뭐 할 것이다 뜻이 바뀐대요. 다시 해석 좀 해볼게요. 왜 우리는 다음 주란 짧고 가까운 미래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 할 것이다. 너무 좋네요. 자 그럼 음 그렇군 하고 대충 끝내지 마시고 이거 시험이랑 직결시켜 봐야죠. 두 번째 문장 봅니다. 보기가 동사입니다. 동사가 두 개나 있어요. 헤드 과거 동사 비 bing 현재 진행 하고 있는 중이다. 시제 문제는 시간적인 정보를 봐야지 문장을 쫙 보니까 순 곧이야 곧 너무 기뻐요. 곧은 미래지 윌 찍어야지 뭐 뭐 할 것이다. 근데 미래가 없네요. 그때 눈치를 빡 채시면 됩니다. 미래가 필요한데 미래가 없을 때 누가 미래가 될 수 있다. 현재 현재 진행도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해석해 볼게요. Mr. Harper 이 사람이 곧 짧은 미래에 미팅을 가질 것이다. 너무 좋네요. 오케이 이 포인트를 갖고 마지막 5번 문제 다시 풀어 볼게요. 항상 동서를 먼저 찾기 바랍니다. 문장에 동사가 없어요. 동사 한 개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빈칸은 동사가 됩니다. 아 보기를 보니까 다 동사입니다. 아유 어떡해. 근데 자세히 보니까 A는 Have pp 쭉 해왔다. 과거에서 현재까지 쭉 이어지는 거 해왔다. 현재 완료 시제 B는 그냥 현재입니다. Give 준다. 동사에 그냥 s를 붙인 겁니다. Gives 그냥 준다. 현재입니다. 현재 D는 gave 줬다. 과거 C는 bing 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진행 야 시제 문제 시간적인 정보를 찾아야지. 문장을 쫙 보니까 Tomorrow 너무 기뻐 내일이면 미래에 Will Will 찍을 거야. Will 미래가 없네. 그때 눈치를 빡 채세요. 미래가 필요한데 미래가 없으면 누가 미래가 될 수 있다. 현재 현재 진행이 뭐뭐 할 것이다. 짧은 미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해석도 해볼게요. The president 회장님 모의 회장님 이 비영웅 비영웅리 조직의 회장님께서 내일 가까운 미래입니다. 내일 짧은 연설을 줄 겁니다. 해석도 C가 많네요. 자, 그럼 토익 만점자가 어떻게 빠르게 풀 것인지 1인칭 시점으로 보여드릴게요. 1인칭 마지막 탁! 동산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릴게요. 오케이! 그럼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다음 영상을 위한 알림 설정 빡! 눌러주시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토익을 빡! 사내는 남자 톱박남 김진태였습니다. 톱박! 고맙습니다.